미니맨을 보시면, 주식과 주주, 주권, 주주명부, 주식양도에 관한 사항, 주식을 뭉쳤다가 쪼갰다가 하는 것까지 다 배웠어요. 이제 회사 내부로 들어갈거에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회, 감사.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할게. 회사법의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이사지. 이사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주주총회도 만만치 않게 중요해요. 주주총회부터 공부를 해보자. 우선 기관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자고요. 주식회사의 구조라는게 주주가 돈 모아갖고 그 돈 이사한테 맡겨서 이사가 그 돈 굴려갖고 돈 벌고 그 번 돈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주주들은 이사가 일한 거에 대해서 대가 좀 지불해주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죠. 회사 경영은 이사들이 다 하는거에요. 주주는 회사 경영에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관여를 한다고 하면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시키고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는게 원칙이죠. 어떤 경영상의 판단을 직접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사나 대표이사 얘네들이 하는거에요. 그래서 역할분담을 보면 이렇게 돼요.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해.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죠.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는 뭐하는 사람이냐면 이사 중에서 선임된 사람인데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의사결정이라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서로 토론해갖고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죠. 근데 의사결정은 이렇게 토론해서 다수결로 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게 좋은데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거는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중함 보다는 신속함이 더 중요해.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 회의체인 이사회에서 집행까지 맡으면은 그거는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사 중에서 이 사항을 집행할 사람을 뽑은게 그게 대표이사에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결정된 사항은 집행기관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대외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를 대표할 권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리와 그리고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을 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역할분담이 기본적으로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금 방금은 이사 업무집행에 관해서 이사회는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는 집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대표이사,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뿐만 아니라 이사, 대표이사나 아니면 업무담당이사, 얘네들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어요. 감독권도 있어요. 뭐 그거는 성질상 당연해요. 내가 결정한 의사를 다른 몸이 집행하면 그러면 다른 몸이 내 결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나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에 관한 감독권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표이사는 업무집행권을 갖는다고 그랬죠? 업무집행권을 갖는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일부는 가져요. 방금 이사회가 갖는다고 했지만 대표이사도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까지도 조금만 가져요. 어느 정도 가지냐면 우선 첫 번째로 일상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대표이사가 그냥 업무집행권을 가져요. 이사회에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사결정을 갖는 거고 일상적인 거 이런 거는 그냥 대표이사가 혼자서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로부터 결정을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보죠. 이사회의 권한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 그리고 대표이사와 담당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이걸 갖게 되죠.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져요. 업무집행권 중에서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도 갖게 되는 거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라는 거는 대리랑 비슷한 거죠. 대표이사 간 행위의 효력이 회사에게 귀족되도록 할 수 있는 권한. 그게 이제 대표권이죠. 대내적, 대외적으로 회사를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다. 그게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갖는다. 어느 범위에서 일상적인 업무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이거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져요. 그럼 이사는 뭐냐? 뭐하냐? 이사는 사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이사회라는 회의체와 대표이사가 기관인 거지 이사 자체는 회사의 기관은 아니에요. 이사는 이제 그냥 이사회라는 회사의 기관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사는 감사, 감사는 이제 이사들의 업무집행이 위법한지 정관에 위반되는 건 없는지 이거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감사는 감사할 권한이 아니라 한자로는 좀 달라요.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위법을, 위법 또는 정관 위반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대등한 지위에 있죠. 감사의 내용은 두 가지죠.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업무감사는 업무집행에 위법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회계감사는 결산기 때 재무제표 만들고 그거 하면 그게 적정하게 작성이 됐는지 그걸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그게 이제 회계감사죠. 회계감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해요. 규모가 큰 회사는 이제 회계 법원에 맡겨서 외부감사를 맡기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 부분은. 그러면 주주총회는 뭐하냐.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직접 결정하는 게 별로 없어요.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줘요. 기본 구조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경영에서 돈 버는 일을 하는 건 이사가 하는 거고 회사의 기본 틀을 깔아주는 거. 그거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관변경. 이런 거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정관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이죠. 목적. 이런 목적. 우리 회사가 지금 자동차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제조 판매업. 아 이거 지금 자동차 공유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잘 안 사. 자동차 제조 판매업. 이거는 희망이 없겠다. 앞으로 뭐가 좋을까. IT 업계가 좋겠다. 회사의 목적을 IT 쪽으로 바꾼다. 이런 거는 이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회사의 주인들인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정관변경 이런 거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합병을 한다. 이런 것도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이에요. 합병을 한다. 이것도 회사의 기본 구조를 짜는 거죠. 주주총회 결정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개념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이사감사의 선임. 내 돈 맡길 놈. 이거 누구로 결정할지. 이거는 주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지. 이것까지 남한테 의사결정을 맡길 수는 없죠. 이사감사의 선임은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해야 되고요. 이사감사의 해임도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승인. 재무제표 승인이라는 거는 이사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주주들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이익배당 얼마 받고 얼마를 받고 얼마를 유보해 놓을 건지 이런 것도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주주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탁옵션을 누구한테 부여한다. 이런 거. 스탁옵션을 누구한테 부여하면 그 사람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해요.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자기 주식가치가 걔네들한테 희석돼 버리는 결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한 주당 100만 원짜리인데 스탁옵션 갖고 있는 놈이 한 주당 10만 원 주고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그러면 한 주당 10만 원 주고 주식 인수하면 그러면 내 주식가치가 그걸로 희석돼 버리는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주 100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제가 10만 원짜리 한 주를 취득했다. 그러면 내 주식가치가 어떻게 희석될까요? 110만 원 나누기 2 이렇게 되잖아. 그럼 55만 원으로 줄어들잖아. 얘는 10만 원 주고 인수한 게 55만 원으로 늘어나고 나는 100만 원짜리가 55만 원으로 줄어들고 내 주식가치가 일로 흘러들어간다고. 스탁옵션을 부여할지 여부. 이렇게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상. 이런 것들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권한별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봤어요.